잠시만요. 어 됐어요. 저희는 좀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봉준이 존잘이다. 아 필터가 있군요. 필터 맞아요. 필터 있어요. 여기 얼굴 작아지는 거. 어 야 나 너 아 이거 폐무봉준이네. 폐무봉준이네. 아 여기 이렇게 되는 필터가 있어요. 어딨지? 아 그거군요 어플. 아 알 알 알. 괜찮아요 괜찮아요. 조리봉프들 다 알고 있어서. 어. 여기. 아 잠깐. 야 얼굴에서 벽을 느끼는데.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어. 여기 모자. 진짜 멋있어. 어 민규 나 이 정도 생겼으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야 형. 존나 배우감이 들이. 근데 넌 왜 똑같아. 야 너가 여기 앉아봐. 딱. 어. 앞으로 가면 다른가. 어. 잠시만요. 아 여기 앉아주세요. 네. 어. 어 살짝 달라진다. 살짝 달라지는 것 같기도. 어. 어 뭔가 좀 약간 날카로워졌는데 아닌가. 그런가. 어. 어 뭔가 좀 약간 날카로워졌는데 아닌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어. 맛있으신가요? 네. 괜찮으신가요? 오 건면 괜찮네요. 너무 오랜만에 끓여봐서. 그러게 왜 나만 적용되는 거 아니야. 너는 안 되고. 근데. 그 딱 어느 정도만 깎는 건가. 근데 실물이 훨씬 나으시다. 진짜로. 진짜로. 감사합니다. 진짜로. 아. 쳐다보고 있어야 되나요? 아니요. 편히 드세요. 예.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좀 있어주세요. 편히 먹으라고. 장난이에요. 장난이고요. 아니에요. 진짜 장난이에요. 야. 너. 다크서클 봐봐. 저 마지막 영정사진 느낌으로 해주세요. 너 다크서클 봐봐. 너 어떡해. 진짜. 어? 이거 큰일이다 큰일이야 진짜. 됐죠? 옷이 이쁘다. 옷이요? 아 이런 옷 좋아하는군요? 아니. 아 근데 왜 이런 메이드북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입혀보고 싶었어요. 왜왜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벌칙으로. 아 벌칙으로? 네. 보면은. 약간 정복감을 좋아하시는데. 아니. 아니. 취향은 뭐. 아니. 그치. 아 뭐. 만약에 진짜 남자친구가 있으면. 막 이렇게 코스프레 해가지고. 아. 아 그런거 아니고요. 아 그런거죠? 다행이네요. 그건 아니고. 기념인 날. 근데 남자들은 그런거 좋아하지 않아? 예를 들면. 여하튼 뭐 코스프레 해가지고. 기념인 날. 어. 너무 그런거 말고. 기념인 날. 어떤거 좋아하세요? 취향으로. 한 번도 그런거 본 적이 없어서. 만약에 된다고 하면. 만약 된다 하면. 어떤 거. 저 약간 간호사. 어. 느낌 있지? 나도. 나도 그 말 할래. 어 간호사? 엉덩이침. 엉덩이침. 아니. 주사 주사 주사. 아 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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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난 껌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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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데니아? 데니아까지. 데니아가 뭐야? 우리 근데 좀. 좀 연한 껌쓰 있잖아요. 데니아가 뭐야? 아마 두께 말하는거 아니야? 두께. 어? 너 어떻게 알아? 이런건 기본이지. 느낌으로 알잖아. 느낌으로. 아. 껌쓰 너무 껌한거 말고. 어 잠시만. 아니 이게. 어? 아니 민준아 보여주세요. 아니 느낌있다. 너무 미소년인데? 뭘 느낌있어. 느낌있다. 근데 되게 자연이시다. 왜있어. 이걸로 보여드리겠다. 아 안보이네 이것도. 너무 밝아가. 보인다. 아니 너무 미소년이야. 근데 약간 진짜. 뱃둔처럼 그려줬어. 그래. 너무. 아 너무 미소년이야. 너무 미소년이야. 근데 잘 그리신다. 이번에는. 봉준님 그려드릴게요. 봉준형 그려주세요. 이번에는 봉준님. 봉준형 그려주세요. 이번에는 봉준님. 봉준형 그려주세요. 살짝 느낌있긴 하다.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내 폰 좀. 그니까 눈이 너무 크게. 눈. 눈 그정도 되죠. 눈이 너무 크게 그리셨다. 이 정도 되는데. 저도 그려주세요. 네. 저는 정확하게. 어떤 BJ가 저를 그렸는데. 3초 만에 그렸습니다. 3초 만에. 3초. 네. 3초 만에 그렸습니다. 진짜로. 이 얼굴에 더. 시간 투자는 낭비다. 아니 아니. 그런 느낌으로. 3초. 아. 지금 팬가입이 지금 몇 명인가요? 아니 시청자 중에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네요. 무슨 얘기야? 아니 팬가입 몇 명 하면은 의체인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네요. 아. 제가 사실 이런 건 절대 아니구나. 맞죠. 몇 명이죠 지금? 2,400명인데. 혹시 1,000명까지. 아 근데 1,000명은 빡세. 아 빡세인가? 아 빡세지. 아 빡세지. 아 빡세지. 애드벌루 하나씩 해가지고. 아 한 개씩만 쓰면은 3,000분이면 되긴 하는데. 아 이거 너무 빡세지. 아니 근데 진짜 이거 너무. 절대. 이거 절대 안 돼서 그러는데. 이게 1,000명 혹시 되면은. 의체인이 되냐고 물어보시긴 하는데. 아 근데 이게 3,000명이 된다고. 아 근데 어차피 안 되긴 해요. 맞다. 어차피 안 되긴 해요. 아 가능하죠. 지금보다 핫한 걸로? 아이 당연하죠. 오케이. 나도 애드벌루 사이즈. 나 먹고 사야지. 아 왜냐. 우리는 의체인 이런 관심 없잖아. 아 저희는 진짜. 혹시 팬가입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씩만. 1,000명이 되면 지금보다 핫대신데요. 아 진짜. 우리가 그런 건 1도 없는데. 저희는 진짜 괜찮아요. 진짜 괜찮은데. 나 오히려 목폴라티 이런 거 좋아해. 답답한 거 그냥. 입을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예? 목폴라티. 아니지. 목폴라티요? 갑자기 목폴라티요? 아니 그러니까 그만큼 나 보이는 게 싫어해. 어. 목출하는 게 싫다. 어. 어. 내 시청자분들은 달라서. 야 이 새끼야. 왜? 너 민정님 목폴라티 입었는데. 무슨 말이야. 이거를 그렇게 매정하게 그렇게 하더니. 겨드랑이가 너무 보이더라고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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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하나씩. 예 진짜 해주시면. 예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팬 가입 부탁 감사합니다. 네 근데 아만명은 박스에. 나 8천명을 잡으라 했지. 8천명. 100박스 해. 아만명이 어떻게 돼. 한개씩만 안되나요 여러분? 아 이미 팬이었나 사람들? 아니 그게 아니라고. 하나씩 하나씩 박스 해. 좀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 그렸어요 저요? 다 그렸다고요? 금방 됐네 예? 저 10초 했는데요? 아니 우리 둘이 그리는 거보다 짜파게티만 되는 거 아니 한번만 올려주세요 시청자들한테 아니 어떻게 그릴게 어디있어? 여기 아래요 책상 잠시만 오 뭐야 느낌이 있어 아니 잠깐만 이거 감스트 아니야? 뭐야 이거? 오 느낌이 있어 아니 이거 눈길인데? 나 아닌데? 눈길이 형 느낌인데 그게 태병님이라는데? 네? 뚝뚱하게 그려줬네 감사하게 감사하시잖아 색칠 되나요? 색칠까지요? 어 가능하죠 색칠 근데 의첸부터 하고 사실 색칠은 뭐 8천명이 안되면 어떻게 의첸을 해? 죄송합니다 아 그러니까 네 말은 하고 계시면 우리가 8천명 만들어 놓겠다 이 말이야? 맞지 아 오래 걸리시니까? 아 그럼 그렇게 말을 하지 팬 가입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답니다 아 그럼 색칠하고 있을까요? 아니 색칠은 색칠은 그래 의상 색칠 하시면 의상 색칠이요? 저희가 8천명 만들어 놓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셨을 때 딱 8천명이 있을 겁니다 한 개씩만 부탁드립니다 팬 가입은 한 개면 됩니다 네 한 개씩만 부탁드려요 그치 그게 맞지 의상 색칠이 맞지 아 저희가 해놓을게요 네 아 그럼 의체나 하고 있잖아 아 예예예 시청자들이 보고 싶다 해서 아 오케이 오케이 궁금해 하시니까 저희는 괜찮아요 저희는 괜찮아요 네 은서가 나 물 먹던 거 좀 줘라 혹시 아까 목줄 아니 그거 아 이 새끼 안 쓰시면 나 달라고 아니 내 고개 걸게 불기하님 그 아까 전에 그거 스타킹 버리신 거 그거 저 들고 가도 되죠? 어 아니 그거 들고 가도 되는 거 맞죠? 네 네 들고 갈게요 저 감사합니다 안돼 네 지명 수배자 아니야? 아니 민규 형 어? 솔직히 말했는데 뭔데? 봉규 형사 그 하고 싶다는 사람이 아니라 설득 중인 사람이 있었거든 어 카톡 왔어 뭐라고? 죄송하다고 아 이거 만명 찍어서 보여줘야 돼 진짜로 우리가 안 좋은 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 그게 좀 컸나봐 뭔데? 캡틴 아메리카 그게 두 개가 컸어 인정해 아 근데 어떻게 캡틴 아메리카를 붙여놨 그걸 네가 안찾았으면 아니 어떻게 안찾았을까 오늘 안찾았어 아무것도 안 나왔어 캡틴 아메리카 왜 찾냐고 네가 아니 2016년엔 연애하면 안 되나? 아 그건 맞지 아 근데 8년 전이잖아 맞지? 맞지 8년 전이잖아 인정? 다시 생각해보세요 다시 생각해보세요 아 근데 오히려 저는 아무도 안 사귀어 봤어 이것보다 마치 8년 전 맞지 8년 전 맞지 강아지야 아 시월 이리와 시월아 이리와 시월아 이리와 시월아 시월 이리와 시리즈 강돼 인정 어 팬 가입 좀 부탁드려요 여러분 어머님이 갈치 구워주신다고 하셨어 갈치? 그래 갈치 인정 그래도 8천명은 찍어야 여러분 또 저희가 들어오라고 할 수 있는 맞아요 맞아요 진짜로 8천명까지만 300분 남았습니다 좀만 도와주세요 여러분 팬가입 한 번씩만 이거 이렇게 돼야 그래야지 우리가 짜잔 하고 아 역시 본경사 하니까 3천명 팬가입 늘어났다 인정 어어 이렇게는 되지 무슨 파기만 시키고 왔다 이것뿐은 아니잖아 인정 혹시 저희한테 쏘실거라면 아껴서 한 개만 여기다가 맞아요 맞아요 팬가입만 좀 부탁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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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100명만 더해주시면 100분만 더하시면 8천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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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고맙습니다 레전드 의상이라고 했거든요 진짜 고맙습니다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 원래 5천명이었대 근데 3천명 늘은 거래 아 그래 어쩐지 원래 5천명이었구나 6천분이 아니라 미리 가입을 하셨구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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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좋은 밤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은 저희가 다음 섭외가 또 맞아 이게 팬가입을 두 배를 시켰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력이 쌓이는 거지 음 저희한테 이게 포토폴리오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항상 그 섭외할 때 팬가입이 늡니다 아 솔직히 말할게 아니 벨풍선은 많이 받지 못합니다 라고 말해 맞잖아 이거는 맞지 맞지 팬가입이 늡니다 팬가입이 되는게 크지 근데 부금 부금 어떻게 켜 못하겠지 틀었다가 랩 먹을 것 같아 아 이게 컴퓨터가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확하게 말하면 여캔분들 컴퓨터를 우리가 조정할 수 없어 왜냐면 여캔분들은 컴퓨터 사양이 낮아가지고 맞아 맞아 랩 먹을 것 같아 그러면 이거 폰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팬가입 부탁드려요 오 근데 키보드 이쁘다 팬가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 키보드에요 키보드 뭐냐고 뭔지 모르겠네 이거 어디꺼네요 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 여러분들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팬가입 부탁드립니다 영차 영차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꾸어 진짜 여러분들 에드볼룬 하나 별풍선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셔야지 다음 본교 영상 할 때 섭외가 됩니다 이거 없어안잖아요 여러분들 만 명까지만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4만 분 중에 진짜 딱 2천분분만 이제 여러분들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진짜로 예 저희가 이걸 해야지 예? 다음에도 이제 섭외가 된다니까 여러분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야 팬채 팬채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나씩 하면은 채택시킬 수 있습니다 예 어 어 잠시만요 아직 아직 안됩니다 아직 오시지마 아직 오시지마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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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가입 좀 부탁드립니다 아직 오시지마 이거 저희 야 은성아 이거 좀 빼줘라 팬가입 좀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제 몇 분 안남았거든요 뚝뚝뚝뚝뚝 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 저희 8천명 만들어놨어요 아 이 정도가 근데 모든 노력 끝났다 저희 8,600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자 그럼 예? 어디가셨지? 자 그럼 이제 어 어 들어와주세요 오 어 아 이거 또 화장실에 있던 그 화장실에 있던 그 화장실에 있던 목줄을 아 목줄을 사용하셨네요 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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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공격적인 은상 어머 뒤에 이거 뭐지? 어머어머 아니 스타킹을 좋아하신다고 해서 한쪽 끊으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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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보았네 어휴 오랜만에 이런 이런 단어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폭력적인 어휴 진짜 어휴 굉장히 이런 등판을 오랜만에 등판이라니 등교 등판이야 등판을 오랜만에 봐가지고 아니 굉장히 자극적이시다 의상이 자극적이시다 어휴 어휴 아니 근데 이게 이게 의상이 스포츠라서 상관없는데 네 상관없어 원래 이 의상이 씻고 안 권한 의상이죠? 네 아 원래 패션의상 패션의상 맞아요 맞아요 아 목줄 목줄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오 와우 이런 식으로 어 되게 괜찮으시다 감사합니다 야 이 개새끼야 야 덕거리 하세요? 네? 덕거리 하세요? 덕거리요? 네 아 근데 피부가 진짜 하얗시다 실제로는 안 하얗신데? 야 야 야 이 새끼가 장난치잖아 하얗셔 화이트 톤이다 아니 왜냐면 나는 실제로도 하얗는데 여기서는 안 하얗잖아 인정 그래 화이트 톤이시다 아 근데? 되게 괜찮으시다 아 근데 진짜 시청자들이 많이 보는 이유를 알았어요 인정합니다 3천명씩 보길래 아니 성격도 털털하시는데 굉장히 미인이시고 인정합니다 아름다우시네요 진짜로 댄스도 잘해요 댄스도 잘해요? 댄스돼요? 아 되죠 한 곡 정도만 아 한 곡? 뭘로 보여드릴까요? 아 예? 근데 이 컴퓨터 노래 돼요? 하하하하 노래 들다가 렉먹을 것 같아 채팅 얼리다가 렉걸렸던 거 아 진짜요? 제 컴퓨터가 조금 또 커뮤어가지고 어 돼요 오 되네 되네 제일 그럼 잘 추시는 거 하나만 살짝 뭐 신청 뭐 보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요즘 그건데 어떤 거? 요즘 터미널 아세요? 아 터미널 아 터미널 숙제에서 봤어 아 그게 유행인데 아 터미널 에이 여러분들 무슨 간발이야 요즘은 터미널이 그거라니까 돼요 터미널? 아 되죠 근데 추천해달라는 거 보니까 춤을 못 추는 사람인 거 같은데 에이 뭔 춤을 못 춰 약간 춤선이 딱 전형적인 화가 에이 터미널 어 어디다 놨더라 파일이 잠시만요 아 천천히 안 돼요 터미널 이건 간발이야 여러분들 아 모또 요즘 모또모또긴 해 모또모또 이거 말하는 거야? 뭐 이렇게 뭐야 그거 그거는 그건 뭔데? 그거는 식구 걸어야 돼 아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건 뭐하는 건데 그건 어디서 유행하는 건데 모르겠어 나도 자주 뜨길래 봤어 모또모또는 한 번 내부적이 없어 아 모또모또는 근데 너무 자극적이라 맞아요 너 전문가야? 어 나 모또모또는 꼭 챙겨봐 모또모또모또모또모또 그거 못 참아 에에에에에에 아니 모또모또모또모또모또 터미널 파일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아 그냥 치면 돼요? 아니 그냥 아무거나 해주세요 아무거나 아 단발에도 상관없어 단발? 네 삐키피끼 빼고 아까 삐키피끼는 너무 아니어서 아니 왜냐면 저희가 보고 싶은 게 아니라서 아 아 아 간발에 돼요? 아 돼죠 아 이게 돼요 이게? 아 왜 안 돼요 삼보날? 아 뭐 삼보날 원래 하다는 걸로 아 원래 하는 대로? 대마시아님 별풍선 33개 블랙 결과는? 냥냥 예 제이어스 아 샤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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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승우 승우 진짜 좋았습니다. 아뇨 잘하죠? 잘하시네? 그 뭐라고 해야되지? 갑자기 노래는 왜 트는거에요? 노래가 없다고 하니까 신체적인 조건은 재능이 있는데 춤 잘 추신다 춤추지맞다 그림만 그리죠 민규 빨리 갈아입고 와 이제 저 갈아입을게요 일단 근데 진짜 성도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엄청 많아지실 것 같아요 오심에 락구정 많으셨으니까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시그 틀어달라는데요 시그요? 왜 안나와 아 이게 후원 알림이 이게 이거 꺼놔가지고 아까 그런가봐요 아 다들 감사합니다 아니 터미널은 몇개인데요? 터미널 222 210개요 예? 210개 안 비싸요 222 210 2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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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요 봐봐 아니 터미널이 아니 터미널이 아니 한 1분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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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터미널 와 아니 210개가 엄청 싸네 210개에요 네 아니 이게 터미널이 이게 210개라고요? 20개 어 아니 아니 터미널이 아니 터미널이 앞으로 저기로 하세요 반대로 해야될게요. 저희가 너무 민망해져서 이게 원래 우리가 등판을 보면 좀 마음이 안정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뭔가 터미너를 더 갖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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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해봐요.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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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보세요. 정의 보자야. 정의를 보세요. 아이고.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이고. 오랜만에 뭐라고 해야 하지 옷보다 살이 많이 보이는데 폐기야. 아린이 이후로 처음인 것 같은데. 진짜로 아니. 아린이 이후로 처음인 것 같은데. 오마 달려 오마 달려 오마 달려 오마 왕 왕 왕 왕 오 오 오 나 오마 모르겠다 나 몰라 오마 오마 뱀씨니야 너봐 아 봐도 되잖아요! 나 물 하나만 돌아온 거 같아. 아 근데 거짓말 안 하고.. 엄청 진짜 내 새끼를.. 괜찮아. 어. 이것은 왜 하얀 거 같은데? 알다니? 요리하는 것 같은데? 정답!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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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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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새끼 셔츠 수고하자! 괜찮다 만명통치야이다 저 공화 좋을 때 혹시 방송하시면 2시간씩만 2시간 정도 되나요? 언제도 오세요? 되게 괜찮네 연습 많이 한 게 또 있어요? 연습한 거 아니죠? 연습한 거 아니죠? 미니도 옛날에 이거 클럽춤이야 옛날에 클럽춤 못하는 거지 클럽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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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마지막으로 터미널 민교가 보고싶은 거죠? 나 제가? 아니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또라하니까 광양을 왜 받고 민교 국뽕들이야! 짱 짱! 짱! 방향을 왜 바꿔 민교? 왜 요럴이야? 이런 요럴을 수호권이냐고! 민교 안 궁금해요? 어... 소환이 있지. 이거는 환불해드려요. 이거 환불해드려요. 아 왜 셀 때 환불해드렸는데? 아니요. 근데 여기는 40만원 더 배웠다고요? 아 이거는 새 놀이 왜 타는 건데? 아 이거 환불해드려요. 아 이거 환불해 미안합니다. 미안해 미안해. 이거 환불해줄게. 민교팩 쓰고 갔네. 이거 환불해줘. 아니 근데 우리 선을 잡아야 돼. 우리가 선을 잡아야 되는데. 좋아. 우리 몇 개까지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만 더 볼게 그러면. 민교야 줄 한 번 잡아 봐. 줄은 줄 잡는 거 부자격적이다. 아 우리 줄 강당한 거. 아 이 새끼가 진짜 씨. 아니 가족이 괜찮은 가족이지? 괜찮아요 가족 인조야? 아유 아유 촉감 좋아요. 차마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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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아 가야 되는데. 아 가야 되는데 야. 저희 터미널 터미널 갈게요 터미널 보고 갑니다 터미널 저희 터미널 보고 갑니다 터미널만 터미널만 보고 갑니다 터미널 터미널 나오나? 터미널 터미널 원래반대로 OK 다음꺼를 반대로 한번 볼게요 이번엔 함부로 해줘야 돼. 이건 그냥 까먹었잖아. 아 이건 미안합니다 여러분. 함부로 해줘야 돼. 아 죄송합니다. 아 진짜 이번엔 아닌데. 아 진짜 이거는. 아 나 가야 되는데. 나 우리가 기다려. 나 진짜 안 봤어. 난 보는 척하면서 다 안 봤어. 나는 보고 있어 일단. 되게 괜찮으시다. 건강하시다. 뭐? 아니 건강하시다. 부럽다 건강한 거. 응. 나 하나도 안 봤어. 민교 줄 참을 거야? 아 이거네. 이거 와. 이거 와. 해야겠다. 왜 와. 이거 호흡해줘야 돼. 이상하지 않게. 아 민망하지 않게. 민망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아 민망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아 그니까요. 다음엔 청소해주세요. 다음에 청소. 청소하고 있을게요. 그럼 청소하러 올게요. 네. 진짜로. 저희는 가보겠습니다. 가볼게요. 너무 고맙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세워라. 안녕. 안녕 쉬워라. 안녕 쉬워라.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다 안 나오셔도 됩니다. 내 것. 내 것. 가보겠습니다. 우리 가볼게요. 너무 높다. 진짜 가셨다. 가셨다. 나도 감사합니다. 제가.